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항입니다 이곳은 런던에 비치한 액세스트로잉이라는 곳인데 보시면 관약도 보이고 보면 도끼를 들고 있는데 제가 잘 던지잖아요 스킬샷 좋아요 스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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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ndon Gi jin 3라운드가 들어갑니다. 한 5번씩 던지는 건데 자, 이거 보시면 이 라인까지 1점이고요. 이 안에 들어오게, 두 번째 라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3점 중앙을 맞추게 되면 5점 양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맞추면 7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만난 토너먼트식의 만나는 이 라운드를 라운드에서 그 사람을 점수로 이기면 되는 거고요. 게다가 이곳에서 1등을 떠나서 50점 맞는 사람들에게는 자,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홀오버 페임 이름을 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실전에 강한 게 홀스킹이잖아요. 자, 마이 프로틴인데 엑스트로잉 푸나먼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알아요. 말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smell it. HK got one last one. 패션! 교계임. 아아아아! 아아아! 아아아! 구독! 웨이이!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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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해! 굿 깸! 굿 깸! 굿 깸! HK 홀스킬 너머 10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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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오케이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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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대 7 7 대 7 7 대 7 마지막으로 한 대 똑같아요 지금 5 대 7 5 대 8 5 대 8 5 대 8 5 대 8 5 대 8 5 대 9 5 대 9 5 대 9 5 대 9 5 대 9 경기가 완만했는데 닌자의 본구장인 일본 선수를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아.. 재미없어 아.. 재미없어 그만 쫓아오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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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지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세 번 라운드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기면 윈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이라서 저는 2승 1패이기 때문에 6점 근데 이 두 번 이긴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 포인트가 많은 사람이 뽑는다니까 제가 포인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힐 수가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쉽게 죽지 않아요 5번 자 1점 2점 2점 1점 3점 1점 3점 3점 1-0 2-2 1-2 1-0 1-0 1-0 3-0 3-2 1-0 5 5 5 5 5 6 5 7 5 5 5 자막제공자 Sydney블른 두 번째는 rente생활 자는 하나 tocar 응 야, 어, 수연의 궁극적 예, 좋대 예이!qué 다음 몇 점 차야 몇 점 차야? 지금 스무스하게 스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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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X-throwing 너무 재밌겠고 큰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가 와서 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승부는 승부입니다 저와 같이 좋은 승부 내주는 가이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전이 진짜야 이번에는 게임에 불과해 잘 See you You are like a king of X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od job Thank you Better get ready I'm already Ready Better get rea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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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do All that I gotta do Take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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